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읽을만한 사연은 훨씬 자주 오는데요. 안민지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그레이티스트 히트로 요파씨를 처음 접한 후 역시 뮤지션들의 판단이 옳아요. 방송을 만드는. 베스트 앨범을 내줘야 찾아 듣는다. 반갑습니다. 요파씨를 처음 접한 이후 지난 방송 깨기를 하다 보니 요즘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어 뭐 적게 된 일이 없나 제 인생을 반추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안민지입니다. 제게는 3살 톨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죠? 이 짐작하시겠죠를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잉글리시로 번역하면 You know what I'm saying. 혹은 월드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도 3살 톨의 누나가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서 집에 온 순간부터 엄마 몰래 동생을 꼬집고 울렸다던 저는 동생이 사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서는 동생과 정말 지겹도록 싸워댔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동생은 취향이 비슷해서 남매간에 흔히 있다는 TV 채널 다툼 한 번 없이 함께 지구용사 썬가드와 다간을 보고 건담을 조립하며 놀았지만 고집세고 지기 싫어하는 성질머리까지도 닮았었습니다. 아, 그죠. 취향 안 맞고 먹는 거 서로 다르고 행동 패턴 달라서 싸우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게 다 같고 성질 들어온 것까지 같아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나이 때는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은 다 성질이 있다고 어른들이 그러죠. 그래서 성장기 유아들이 클 때 집에 평화를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형제들 간의 힘의 불균형입니다. 한쪽이 한쪽을 압살해야 돼요. 저는 누나한테 개질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세서 누나들이. 신기하네요. 그럼 조용하겠대요. 기술적으로도 쎘다는 뜻인가요? 모든 면에서. 갑자기 길루틴하고 보통은 헤드락을 할 걸 갑자기 암바를 건다던가 길루틴 초크를 한다던가 저는 방금 학원에 동호인인 것처럼 처음 들어간 안승준이에요. 근데 우리 형이 브락레스너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이 지내는 겁니다. You know? You know nothing? 동생은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동기로부터 많은 욕을 쭉쭉 빨아들이듯 배워. 원래 아이들은 가장 빨리 배우는 게 욕이죠. 저한테 시절했고 제가 한 대 때리면 동생은 두 대 때리고 그러면 저는 세 대 때리고 동생은 엄마한테 이르고 저는 엄마한테 맞고 이런 배터리 계속됐어요. 이건 누나다 형이나 이게 가장 삶은 수 억울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이 필요할 때 꼭 내게 디스어드밴디지가 있다라는 피해의식 이게 언제 생기느냐 생길만하니까 생긴다. 초등학교 때 쓴 일기를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 동생이랑 싸운 이야기와 동생 편 만드는 엄마에 대한 송토근이 가득하더군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워요. 저 막내거든요. 저도 누나 세 살 때 누나 있고 누나하고 싸워서 억울했다 이런 일기를 쓰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배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재밌고 석재의 프레셔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하고 놀았고 뭐가 재밌었다라고 아 맞아요. 같은 날 누나의 얘기를 보면 너무 억울하고 동생들은 형 누나에 대한 폭압 이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쓰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랬구나. 제가 10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저희 남매는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 양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발단이 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저와 동생은 또 싸웠습니다. 칫솔을 입에 물고 치약물을 튀기며 말싸움을 하다가 동생이 화를 내며 화장실 문을 꽝 소리가 나도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분노의 양치질을 마쳤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화장실에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아니 돌리려고 했습니다. 어라?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더군요. 당황해서 다시 돌려보려고 시도했지만 털컥털컥하는 소리만 나고 뭔가 안에서 걸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잔뜩 흥분한 제가 안에서 꽥꽥대자 놀란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밖에서 돌려도 역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열쇠를 가지고 왔으나 열쇠가 구멍 안으로 아예 안 들어갔는지 들어는 갔는데 돌아가지 않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문을 닫을 때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손잡이 안에 어떤 장치가 망가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한 소리죠. 우리가 요파씨를 들으면서 청취자 여러분 말을 아끼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 하지 않기 등등등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화장실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아빠는 항상 야근을 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엄마는 옆집 아줌마를 불러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어떤 동생끼리 싸운 사연에도 꼭 이렇게 시대상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 아버지는 항상 야근을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요. 이웃집의 도움 이거야 하나하나 하는 소리입니다만 이웃집의 도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고쳐주거나 아니면 화목하고 반가운 자기가 되기 일쑤예요. 게시판이 형성되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으로 치면 아 그죠. 답글을 계속 달고 있는 굳이 와서 참 웃긴 일이죠. 집단지성 집단지성 아무리 그래도 게시판에서 낸 결론은 틀릴 때가 더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화장실 안에 갇혔으니 볼일도 볼 수 있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는 따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장실에 갇히면 죽기 힘들어요.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갇히는 게 훨씬 더 끔찍한 것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은 침착하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죠. 화장실 안에 있으면서 저는 화장실 밖에 새로운 목소리가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 누구가 화장실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파트 같은 층의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 화장실 앞으로 구경왔던 거죠. 바깥이 북적북적해서 반상의 분위기가 났습니다. 맞아요. 아주머니들은 경첩을 분리하면 어떻겠느냐느니 손잡이를 부수면 어떻겠느냐느니 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네. 엄마는 당시 제가 그리 오랜 시간 갇혀있던 건 아니라고 했지만 어린아이의 시간은 정말 천천히 간다고 하죠. 화장실 밖에서 너가 그리 재밌는지 하하 호호하고 있고 이게 잘 고치면 대화가 없어요. 못 고쳐야 이렇게 화기애애해져요. 그렇죠. 별것도 아니었을 텐데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낙연만 굴러도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때문에 낙연만 굴러가도 깔깔호호인데 이때도 비슷한 반상에도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한국은 아직 성첩을 분리해 아니야 손잡이를 부숴 진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서로 친한 하나죠. 모여있게 하면 오락용 마리아나 아직 필요 없습니다. 평일 낮에 찜질방을 가보세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고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손잡이가 망가지도록 세게 문을 닫은 동생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고 무슨 일이 나도 그때 내가 먼저 나갈걸 하는 따위의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아줌마들이 웃으면서 왜 우냐고 저를 놀리더군요. 드디어 손해는 아니던 사람이 손해가 되기 시작했죠. 이웃들이 그런 아줌마들이 너무 야속하고 영원히 화장실을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몇 살 때인지 표기가 10살이네요.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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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 집에 공구함에 톱이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톱으로 화장실 문을 부수면 안되겠냐고 부탁했지만 엄마는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왜죠. 아까운 거죠. 그럴 수는 없다. 이거 거의 무슨 관공서에서 뭐랄까 기계적인 답변이 돌아오죠.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행정편의 그렇게 지면 어차피 너는 살아날 거긴 하기 때문에 톱으로 부수는 것은 사후 처리비가 많이 든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톱 대신 과도로 사과를 깎고 계실 거예요. 못 고쳤지만 그래도 와줬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아이는 죽지 않으니까 사과를 깎자. 엄마가 문을 안 부수겠다면 내가 부수겠다는 마음으로 제 무게를 세러 문에 몸을 부딪혔지만 어린아이 힘에 문이 그렇게 쉽게 부서질 리가 없겠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중에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손잡이를 뜯는 방법을 택했고 저는 그렇게 구출됐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시시하네요. 그 뒤에 제가 동생을 이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뒤에 제가 동생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나지 않는지 그 뒤에 동생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소재 생사 이런 것은 알고 계시겠죠. 그 뒤로 동생을 본 적은 없습니다랑 비슷한 맥락은 아니길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생으로 인해 좋게 된 사연이 또 있습니다. 제가 8살 동생이 5살 유치원생이던 여름에 저희 가족은 지리산에 휴가를 갔습니다. 리조트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아빠는 짐을 풀어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저희 남매는 그 옆에 앉아 부모님을 방해하면서 놀았죠. 그러던 저희 남매의 시야에 어떤 약통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던 물 약통에 아 그거요. 녹색의 액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열 날 때 먹는 맛있는 약 같다고 하더군요. 어린아이가 열이 날 때 먹이는 단맛 나는 해열제 말입니다. 저는 그 맛을 좋아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확신합니다. 한 반에 한 명꼴로 있어요. 해열제 약 맛 좋아하는 사람. 그때는 철봉 맛을 좋아하는 애도 있었고 그렇지 않나요? 할나요? 종이 좋아하는 친구는 한 서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패티쉬를 친구들한테 공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뭘 좋아했습니까? 한의원 지나갈 때 한약방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한약냄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먹는 걸 싫어해서 그렇지.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하고 그런데 맛은 안 봤어. 철봉? 그래요. 안민지 씨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해열제 좋아하는 게 변태는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 맛을 좋아해서 아프지 않을 때도 그걸 먹기 위해 꾀병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코 속는 일이 없었죠. 전체적으로 훈육 방식이 일관되어 있어요. 일단 부모님의 편의에 맞춰져 포커스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가정행정 편의 부모가 스트레스 안 받는 방식의 육아가 아주 좋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해열제의 색은 주황색인데 그 액체는 형광빛이 나는 녹색이었습니다. 형광빛이요? 형광빛은 좀 불안합니다. 형광빛이 나는 녹색이면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라임그린이잖아요. 스포츠 브랜드에서 자주 쓰는 혹은 야간 작업할 때도 조끼로 걸치기도 하죠. 해열제는 커녕 랜턴 대신 갖고 온 어떤 발광물질이 맞습니다. 해열제는 커녕 제가 어릴 적에 기관제와 호흡기가 좋지 않은 각종 약을 달고 살았는데 그 어떤 약에서도 본 적이 없는 색깔이었죠. 제가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자. 8살인데 본인이 먹었던 약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이것은 약이 아닐까 할 수 높다를 판단하셨어요. 맞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칭찬을 해야 되나요? 오만한 사람이라고 이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생존 본능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이게 아니라고 느낀 거야. 이건 아니라고. 그래도 동생 맞다고 우기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이제 우린 나이를 먹으면 이 태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아니다. 먹어라. 이 태도는. 먹어봐라.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렇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약통에 들어있는 액체는 약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입안에 액체를 쭉 짜넣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과정이 생략돼 있죠. 바로 옆에 있는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 그러게요. 부모님이 지금 짐 푸시느라고 신발 때문에. 원래 그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뭐 지금 키워보면은 당연히 아직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부모지만은 일단 조용하면 되게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아기가 시끄럽고 뭔가 요구할 때 왜 조용하지 그러면 항상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똘히 사고가 날카로 종이를 먹고 있다던가 너 그걸 왜 먹니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한참 지금 앞 문장에 부모님을 방해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희 남매 시야에 어떤 약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조용해지고 의심을 했었어야 합니다. 확실히 이게 애 한 서너 살 이제 엄마 아빠 찾고 뭐 먹을래 싫어 이게 나 말할 수 있고 감정표현도 할 수 있게 되는 그 나이가 지나면 저는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이 좀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네. 이때까지 무슨 설마 샴푸 먹겠어요 이런 생각을 맛이 아주 이상하더군요. 굉장히 쓰고 맛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꿀꺽 삼켰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쾌한 맛이었고 어린 나이임에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물질이라는 걸요. 그렇죠. 엄마에게 통을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묻자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마신 거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화를 냈습니다. 아까부터 이제는 슬슬 안민지씨의 감정에 제가 이입하게 됩니다. 좀 야속하네요. 화냈어! 제가 마신 건 설거지용 세제였습니다. 일명 퐁퐁 그렇습니다. 여행 가는데 커다란 세제통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 빈약통에 넣은 것이죠. 엄마는 이걸 왜 먹었느냐고 맛이 이상하지도 않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네. 반이나 먹었냐고요. 그렇죠. 좀 야속하죠. 진짜 이럴 때 걱정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줄 줄 알았는데 병원에 얻고 뛰어가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괜찮긴 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먹었냐고 뭔가 안심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참 쓸모없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느꼈 때는 왜 먹었냐를 대답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이렇게 호기심? 생각보다 이 왜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인의 교육상 뭐랄까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죠? 학교에서나 좀 물어보지 통 안 묻다가 이유 없이 뭘 하면 꼭 물어봐. 그리고 이거 물어보는 거는요. 부모님의 심리는 이거죠. 너 때문에 이제 설거지 어떻게 하냐. 왜가 궁금하시겠습니까? 입 벌려봐. 입을 개워내서 설거지를 만화 영화 같으면 이제 그렇겠죠. 만화 영화랬나 만화 같으면 뒤집어서 짜 그리고 얘가 우리 안민진씨가 말할 때마다 방울방울 나오면서 스폰지밥스러운 상상력이네요. 그렇죠. 저는 어린 마음에 설거지하려고 가져온 세제를 제가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엄마가 화를 내는 거라 생각하고 억울해져서 땡땡이가 먹어보라고 했단 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안 그랬다고 뻥을 지도군요. 나쁜 새끼. 아이들은 거짓말을 언제 배우는지 정확진 않습니다만 본능적으로 배웁니다. 거짓말은 수영 같아요. 저 이거 약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첫째에 비해서 둘째가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이 좀 뻥을 많이 치는 것 같기도 하나 생각합니다. 셋째로 가면 아주 나쁜 새끼 밥 먹듯이 그냥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누나가 혹은 저와의 싸움에서 엄마 부모님한테 뭐라 할 때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보통은 왜냐하면 첫째가 혼나잖아요. 시간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죠. 말똥말똥 이렇게 보고 있는 막내 입장에서는 정말 네가 그랬으면 아닌데 이렇게 한 마디 하면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들은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유도리를 발휘할 기회가 많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걸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훈련은 대화를 시도해봐야 CR이 안 먹힌다는 경험이 자꾸 쌓일 때란 말이에요. 그게 보통 둘째 셋째 가면 또 많아지나? 그건 모르겠네요. 네. 저는 세제를 왜 약통에 넣었냐고 엄마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항의죠. 전형적인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원래 이런 말싸움이라는 건요. 되자는 항의 하나 옳은 반격 하나 그다음에 이제 또 되자는 반격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이면서 나름 흥미롭습니다. 항의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네. 아빠는 삼킨 거나 빨리 토하라고 하시더군요. 중재. 그렇죠. 해결하고 싸우자. 지금은 대학 시절의 폭음과 폭식의 시간을 거치며 손가락으로 목젖을 눌러서 위장 안에 음식물을 겨워내는 기술을 습득하게 됐지만 그죠. 이건 기술이죠. 그냥 목젖만 꼬집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온몸이 같이 동요해줘야 되죠. 당시 8살의 아이가 그런 걸 알리가 없죠. 푸엌에 가서 삼켰던 걸 뱉으려고 한참의 일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엾습니다. 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자 부모님은 그러게 그런 걸 왜 먹었느냐. 또 나오죠. 왜? 이게 생각해보면 흔한 것 같지만 매우 유니크한 대처 방식이에요. 치료 방식으로 우진함을 택하는 두 분은 계속 짐 정리를 하는 채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이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행은 즐거웠습니다. 오리고기도 생전 처음 먹어보고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재밌게 놀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일이 다시 떠오른 건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 빠르면 4시부터 밤 12시까지 라디오 방송국에 모든 방송을 섭렵하는 방구석 인여였습니다. 라디오를 내내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테이프에 녹음하곤 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쥐약을 먹은 사연을 들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실수로 쥐약을 먹고 위세척을 받은 내용이었죠. 그렇죠. 쥐약은 조금 더 독서에 방할 테니까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지리산에서의 그 사건이 반짝하고 떠올랐습니다. 세제를 마신 것도 위세척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딸내미가 세제를 마셨는데 계속 여행짐을 정리하는데 여름이 없던 부모님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세제 한 입으로는 탈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저희 엄마는 저희 남매에게 어릴 때부터 음식이 좀 쉬어도 그냥 먹였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적응이 돼서 식중독 한 번 안 걸리고 자란 거란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어쩌면 이런 양육 태도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아까부터 느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부모 편이 우선. 정체 불명의 액체를 해열제라고 우기면서 제게 먹인 동생이나 그 소리를 믿고 냉큰맛인 저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고 웃깁니다. 동생이랑은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사실 싸울 이유가 없네요. 어느 순간부터 각자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일주일에 얼굴 한 번 볼까 말까 하게 되고 자연히 대화도 없어졌거든요. 요즘은 어쩌다 만나도 소먹소먹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둘이 피터지게 싸우면서도 놀 때는 잘 어울렸던 어린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행히 화장실에 갇힌 걸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는 없습니다. 피해소 공포증 같은 것도 없어서 주말에 좁은 원룸에 처박혀 있어도 답답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원룸 화장실에 갇혀 죽은 도시괴담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서 화장실은 반드시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거나 문을 꽉 닫지 않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을 꽉 닫지 않는 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한 6, 7, 19 이렇게 살았던 어릴 때부터 저로서는 문을 안 잠근다는 게 정말 이상했거든요. 물 안 잠고 화장실 쓰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름의 이유가 있더라. 폐쇄 공포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고장나서 갇혀본 경험 때문에 살짝은 열어놓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너무 늦게 일어나 회사에 3시간 가까이 늦게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말할 때까지 직장 동료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시는 거죠? 다음 중 어색한 문장을 고르라 이런 수능 문제 같네요. 맥락과 상관없는 것은? 하여간 친구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나 툭툭 튀어나와 자기 친구 없다는 얘기가 이게 뭐예요? 이거 이해해주는 방송 피디를 만났으니 다행인 거예요. 민지 씨 이 먼지 같은 존재감이란 옆자리에 앉는 분도 제가 연차에 썼다던가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요? 다음 문장에 어느 정도 설명되네요. 이런 걸로 볼 때 이번에 갇히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간 아무리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좋게 될 위험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화장실 갇힌 사연 어린 시절 회상 사연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대인의 초상이 맞아요. 묻어나 있는 좋은 작품이 아닌가 맞아요. 예전에 프렌즈에서 그런 걸 봤었어요. 어떤 친구 없는 아저씨가 너무 친구 없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기로 결정을 하고 뒤에 조그마한 초크보드에 써놔요. 오늘 할 일 자살 그리고 내가 자살할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직장 동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서 분해서 자살을 못하고 있는 맞아요. 안민지씨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동생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뭘 해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명으로 또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먼지 같은 존재감이기 전에 뭐랄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알아봐 주시기를 아 그러니까요. 기대합니다. 만약에 알아보죠 그럼 그 다음에 더 짜증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놀아줘도 사연 쓰러 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또 아 불쾌하죠. 안민지씨 고맙고요. 광고를 듣고 와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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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